우리 림보 돼지 아니다. 돼지라고 해지메 고맙습니다 물결표 물결표 첫 후원 시원하게 아이고 지미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돼지 맞으... 어 팩트 오랜만에 왔어요 여전히 직원 방송 아 지미야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잠실 기호님도 마운턴 코너와 아이고 첫 후원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 좋게 봐라 저택 들어가네 야 어떻게 저렇게 땡기지 너 때문에 들켰잖아 이 아 안녕 미니 쓸바에 엠포 두자로 씁니다 진짜 솔직해요 미니 쓸바에 엠포 두자로 씁니다 아 여러분 미니 진짜 똥총이예요 미니 쓸바에 진짜 AR 두개 들어요 진짜로 미니 안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미니 쓸바에 AR 두개 씁니다 콜라님 만일천원 토크누원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남았나? 전자비? 나왔나요 전자비? 아 있네 오 땡큐요 몰랐네 일단 AK 나오면 AK 먹었게요 내가 솔코드 할때는 2AR 많이 쓰거든요 아 미니 진짜 안좋아요 똥총이 레알 똥총 서른일곱명 MKS에도 솔직히 별로 안좋아요 아 미니 예전에는 진짜 최강이였죠 솔직히 내가 유튜브에 미니 사기를 하면서 이거 너프 될거라고 올린게 몇개였는데 영상이 예전 미니는 진짜 사기총이었어요 예전 미니는 예전 미니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형 말 듣고 미니 안쓰는데 형 총 없을때 M4랑 레벨 단발용으로 MC 빅이 좋나요? AK가 좋나요? AK는 원거리용이 아니에요 AK에 원거리 맞추기 진짜 힘든데 세상에 돈이 없잖아 교통비로 후원해야겠 아 안돼 아니야 교통비 안돼 버스 타고가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버스 타고가 아니야 안돼 아 다시 수직으로 돌아가려구요 아 다시 수직으로 돌아가려구요 나 정말 나쁜 사람 같잖아 안그래도 예은이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동생아 너 좀 쓰레기 가져가야지 아직도 내 방에 있니 가지고 꺼져투 뭐야 이해 못했어 아 내가 동생이야? 나 형 없어 동생밖에 없어 저도 매일 학식 먹을 돈 후원하고 수돗물로 배 채우는데 다들 같군요 아 야 진짜 같잖아 아 산마르티네 살 안했죠 산마르티네 살 구나 오랜만이여 나 다음주 민방이야 형은 오래됐지 민방이야인지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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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컴퓨터는 뭐야? 컴마왕이죠 아니 나 이제 예비국 끝나서 민방에 한 번 안가봤는데 나 생각보다 많이 어려 아 아리퐁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형 잘못 말했어요 삽에 놓고 단발 쏜다고 했을 때 엠포랑 엠십육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저는 엠포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엠십육이 뭐 탄소기도 좋고 뭐 빠르다 해도 엠포를 평소에 많이 쓰니까 이 감이라는게 사람의 감이라는게 나는 엠포에 적응이 돼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엠포를 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엠십육으로 단발하면 안 맞을 때가 많아 나는 진짜로 엠포는 맞는데 저 위에 오토바이인가요? 뭐 한대 있네 올라가네 오토바이인거 같은데 타고 오셨다고? 동생 용돈 뜯어서 천원 후원합니다 윈체스터 아니야? 타 보라고? 아 그래? 일단 윈체스터 내가 봤던거 여기있고 어디있는데 나와 나와 타고 오시는 사람 다 나와서 엎드려 엎드려 버쳐 하나 정신을 둘 차리자 하나 방금 타고 빨리 쳤다 빨리 따라해 하나 아니 난 윈체인거 봐가지고 온거야 혹시나 해서 하나 빨리 타고 오시는 사람 빨리 외쳐 하나 밥상말고 정신을 바꿔 목소리는 오빤데 가끔 아젠이가 느껴진다 오빠라고 부르라 했지만 왠지 아저씨라 불러야 할 것 같아 컷 아니야 오빠 맞아요 오빠 맞아 짱쓴니 맞아 맞아 의심할 필요 없어 오 맞춘다고 이거 잘 쓴다 머리 맞췄는데 아 이거 온덕조에 있네 빨리 군아 점심을 차리자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빈 뭔지 안 보이네 아니 빈 빈 빈 빈 빈 빈 멍붕이인거지 뱃살을 만지자 진짜 내 뱃살 만지고 하려면 제가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알죠? 실제로 보면 뱃살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거 오른쪽에서 하나 띄고 있고요 0.200 세 명 다 박았는데 자기장 아니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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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aan 비교 와우 스트라이커 쌈독 다 깨끗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우리 영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먼거 없지 칩패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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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 가자 편안 편안 산쪽이 너무 많이 달아서 란드 너무 많이 맞았어 편안 다음 자기장대 갈게요 부똥산 생방으로 못봐서 너무 아쉬워요 유튜브로 맨날 볼테다 개꿀쟁 그 부똥산 보니깐 조회수가 별로 안나오길래 다음부터 똥콘텐츠는 안하려구요 유튜브에 안올릴려고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굴링부 하팅군청자 하팅 다같이 아이고 설때 희망님께서 언제나 잘 보고 있다면서 또 만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아 희망님 와 아 아 아 네 십만원 똥콘우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아 제가 30대 희망님 아 제가 재밌게 받으신 것도 정말 감사한건데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똥콘우원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님 아 나 만원인줄 알았어 아싸 오늘 찜닭 먹었는데 내일은 찜닭에다 치즈토핑 올려가지고 만두사리까지 넣어야지 아싸 아싸 만두사리 만두사리 아 진짜 감사합니다 희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렇게 똥콘우원하는게 정말 쉬운게 아니거든요 몰두홀 있어요 참 사람 있을수도 있어요 쉬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후원해주시는게 아까사랑 가면 서있죠 여러분 바로 태운 다음에 카고파를 들고 우리의 후원이 되 림보님 밥상을 바꿉니다 모두 유니세프 말고 여기 투자합시다 야 뭐야 아프리카 시절 방송인거 같은데 대장님들인이라 그런 뱃바닥에서 가방으로 주울때 낱개로 줍는거 이렇게 해요 바닥으로 버릴때는 컨트롤 누르면 되는 건 OK 해요 아우 너무 좋은데 어 아 솔탕이 죽겠는데 이거 아 솔탕 먹으라고 드리는거니 많이 먹고 힘내세요 이 돈으로 치즈토킹하세요 깔깔 아 아 아 아 우와 진짜 너무 열 받는다 아 아 아 왼쪽은 왜 하필 언덕 져 있어 오른쪽은 차에서 물러가지고 안 보이고